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일본의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오늘 8월 8일 이제 일본의 도쿄올림픽 폐막식을 하는데요 폐막을 하면서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후쿠시마 네모로 후쿠시마 특히 가고시마의 지진 가고시마 만의 지진은 굉장히 지금 눈에 거슬립니다 벌써 오늘 하루에만 4번입니다 강도에 상관이 없이 4번이 얼마 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가고시마에서 지진이 나고 보십시오 가고시마 계속 지금 가고시마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바라키에서의 지진도 물론 말씀드렸던 동일본 관동 대지진 간또 대지진을 걱정을 했지만 지금 이 가고시마 역시도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는게 보시면은 큐슈 지방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간또라든지 도호쿠 지역만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큐슈 지역 역시도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가고시마 쪽에 이쪽에 보시면은 보시면은 뭐 여기 뭐 이 사쿠라 지마 화산도 있죠 폭발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샌다이 원전도 지금 이 지진 난 이 가고시마 쪽에 있습니다 샌다이 원전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이치키 단층 대와 그 다음에 고시치 단층 대 이 두 개의 또 활당 층들이 이 가고시마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 큐슈의 이 아소 칼데라가 있죠 구마모토 같은 경우도 큐슈의 구마모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일본의 활당 층이 2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큐슈 지역에 있는 활당 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구마모토를 보시면 이 아 히나구 단층 때와 이제 후타카화 단층 때 여기에서 그 지진이 나면서 결국에는 구마모토 대지진이 7.3의 강진이 2016년도 있었죠 지금 굉장히 지금 이 고려할 때 걱정했던 부분도 얼마 전에 큐슈의 구마모토에서의 히나구와 그 다음에 후타카화 단층대가 어긋나면서 단층이 어긋나면서 북동진에 가서 오이다를 거쳐가지고 계속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결국은 간도까지 가는 걸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가고시마의 지진 또한 우리가 많이 걱정이 되는 거에요 가고시마에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가고시마는 우리가 이 가고시마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되죠 우선은 샌다이 원전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큰 걱정이구요 물론 그 이치키라든지 오시치 활단층도 있습니다 가고시마에 아 그리고 이제 주변 곳곳에 구마모토라든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2000개가 넘는 곳에 전국에 활단층이 있다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가고시마는 결국 미야자키 구마모토 나가사키 후쿠오카 오이타 다 연결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가고시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구요 이 가고시마는 결국은 구마모토 대지진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구마모토 대지진이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우리가 큰 대지진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일본 전역에서 과거와는 달리 어느 한 지역 작년만 하더라도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 도후쿠지역을 얘기했습니다 뭐 지금 항상 우리 작년에 미야키 후쿠시마 이와테 아오모리에 치이 났습니다 야마가타 아키타 이런 식이었지 올해처럼 이렇게 저녁에서 지금도 뭐 오늘도 지금 네모로에 났죠 헛가이도에 지금 4.1 이렇게 저녁에서 진짜 저기 그 요나쿠니부터 네모로까지 저녁에서 났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특히나 이 이 이 있죠 이 독가라 열도를 독가라를 통해서 이 추우슈 이 가고시바를 추우슈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를 봤을 때 그 이유가 물론 활성 단층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륙구해구에서 이 필리핀 해판 결국 그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게 유라시아판 저쪽 이 아래로 파고들면서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파고들어 가면서 이 저쪽 유라시아판 상단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 가지고 저쪽이 어디죠 지금 후쿠오카레진 나가사키 가고시마 이쪽에서 계속 짓이 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